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쑥쑥쑥 도움이 되길 바라지않고 도움이 되었지 도움이 되었지 도움이 되었지 도움이 되었지 지구가 보이던 곧 도움이 되었지 나 사줄게 누가 너한테 번개 쐈어? 아 졸려 아 졸려 아니 이렇게 산 갈 때도 그렇고 맨날 이런 식으로 강제 기상 시키는 거야 그럼 설마 긴장하는 거예요? 오늘 댓글에 긴장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긴장을 원래 이렇게 아침에 해요 댓글에 새벽에 긴장해달라고 했어요 지금 6시 반인데요 왜 새벽에 깨운 거예요? 이유 없죠? 어 없죠? 저 이유 없으면 들어가서 자고 이따 다시 저도 점심하겠습니다 이거 맛있게 먹어야 돼갖고 맛있게 먹어야 된다고요? 아니 점심에 먹어야 더 맛있게 먹죠 고생하면서 해야지 좀 맛있게 먹지 않을까 해서 고생해야 그림이 재밌겠지 김장을 그냥 하면 돼요? 네 대신에 저희가 절인 매추랑 김치 속을 샀는데 지금부터 또 게임을 해야 돼요 뭐지? 김장을 해놓고 게임까지 한다고요? 네 저희 게임에서 재료를 딸 건데 각자의 재료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지 뭐야 너 씨 알고 있었어? 너 불합치지? 넌 쟤랑 한패지? 넌 쟤랑 게임 같이 짰지? 맞아? 아까부터 제일 짜증내는 사람이 짜증내는 사람이 짜증내는 사람이 한번 해보자 너 새벽에 하는 걸 왜 이렇게 좋아해? 힘들어 이게 너무 재밌어 이 얼굴이 근데 솔직히 머리 좀 함께 해주는 미루어 김장을 그렇다 저거 좀 까봐 일단 까볼까? 뭐 이렇게 김치가 이렇게 돼있네 네 치즈가 있어요? 왜? 치즈가 왜 있어요? 오? 삼겹살? 요즘 바다는 왜 있어? 우와 이거 봐요 우와 우와 이게 양념이야? 속이야? 속이겠지? 속 양념인데? 양념밖에 없는데 속이 없냐 속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물을 썰어서 넣는다거나 아 내용물을 그게 이제 적은 거야 이 랜덤? 어? 이거 여기서 속을 전하는 거야? 우와 속 터진다 삼겹살 도너 삼겹살 도너? 삼겹살 도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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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골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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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진짜 뭐 다 안 지나도 잘 없어 이러면 제가 타고 해 나도 제이아 어? 남자 친구라고 뭐 스윗하고 이거 너 바라지 마라. 너, 너도 바라지 마라. 실. 밀지 마, 너. 너한테 밀지 마라. 이 게임은 내가 안 된 게 아니라 한 명을 못 함께 하는 게 중요해. 노래 불러야 돼. 시작. 동글게, 동글게. 링가링가링! 아, 씨. 다인 걸치지 마. 미친이야!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. 로켓은 지금... 아시겠다.. 현수야, 뭐해! 아, 개.. 현수 못 앉았어? 아... 현수 그냥요 라고 하는 거예요. 아, 개. 현수 너 때문에 손가락 다쳤다. 자, 3개. 3개 레지. 다음에 매너 게임하자. 밀치고 이러지 말자. 왜 그러지 않아? 춤을 신나게 춰주세요. 춤 좀 춰다. 앉으세요. 아 김은우 나랑 강제 맞어. 아 김은우 나 지금 약점을 입력하네. 와 김은우! 아니 너 게임을 잘하든가. 게임 잘하려면 그럴 일 없잖아. 오케이, 5등, 4등, 나 봅시다. 오케이, 여기까지는 일단 왔어. 지금부터 이제 왕궁대기들이랑 전쟁이... 나는 내 앞에는 새끼한테 미역으로 가질 거니까. 나는 뭘로 안 잡는데? 사버릴 거야. 둥둥둥, 딩댕댕댕댕댕. 아 좀 질문이 bottlene. 또 질히 하няя 배 cuestión은 지금 odi Heather. 어우 cie 쓰이by milky sun. 그냥 쿠리 안 들렀어. 난 손이 안 들렀, 소리가 안 들렀어요. 난 손이 안 들렀다. 떄리 안 들렀어. 아 1대 1은 근데 아 1대 1 얘가 너무 센데? 물 위에 있는 물 위에 물 위에 있는 물 위에 밀어버리면 안 될 거니까 잠깐만! 왜? 아니 저 박수 customizable? 시작! 음은은 여기다니 여기 가리 노래가 안 나왔어. 윙글빙글 동작을 주시고 안 드세요. 와, 이거 빠르게 동작이 안 돼. 웃었어. 나 생기고 싶어. 뭐 진짜? 이거는 김치를 원래 들어가는 거야? 바보야? 여기 못 배고 김치를 좋아하는 거 없이. 이거 하는 거야, 지금. 야, 난 괜찮은데? 수고 없어. 해외에서는 초콜릿 김치 많이. 스위트 컷. 난 캡사이즈는 갈게. 캡사이즈는 많이 넣어야 돼. 캡사이즈는 나 좋아해. 난 해물스. 아, 귀찮다, 움직이지. 그래, 잘했다, 잘했다. 알았어. 다음 나온 게. 젤리. 초콜릿. 치즈. 치즈. 친구들도 좀 올려야지. 네, 네, 네. 제이어스는 아, 진짜. 중학에 정국에 동영아의 아, 너무 쓴맛이야, 너. 아, 두두 뱅뱅. 밑두두 아 두두 뱅뱅. 아, 두두 뱅뱅. 갑자기. 아, 바로 출익신. 즐겨주셔야 돼요, 진정. 아, 즐기자. 다 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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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너무 도난인데? 야 아 잠깐만.. 뭐? 야 봐 야 너 너무 고마워 도난인데? 야 도난을? 그렇게? 야 그렇게 커진 ihr? 좋아? 라랄랄라 즐겁게 춤 plant silently 웃차 진짜 stress 쉣 유아 Bau 유아nego temporary 자 그만 다시 다시 그만 무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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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파트와eta DUH werden 넘거리지 않다 시작 무조건 무료 에이! 힘들게 힘들고 이게 에이! 쥐! 김우선! 탈락! 서방님! 장원금 재원 오세요! 남자들 꿈 돌아올게! 화이팅! 서방님은 언제쯤 오실까? 야! 장원금 재원 오신지 벌써 2년! 나 그동안 몸에 너무 지방이 많아졌어! 서방님은 언제 오시려나? 남자! 서방님! 시발 무슨 일이야! 이럴 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! 피라지방과 셀룰라이트가 너무 많아졌어요! 남자님에 대해 준비했어! 돌기도 있어! 어머! 저거! 쓰싹쓰! 어머! 쓰싹쓰! 어머! 쓱쓱받은 느낌이야! 쓰싹쓰! 어머! 서방님! 그 남자! 그새 텔룰라이트와 부족이 다 사라져구만! 제가 더러웠어요! 좋아! 이제! 한 마법은 필요없어! 진짜 불기동을 꺼내볼게! 가보자! 서방님! 어! 아! 오! 으악! 아! 후웅! 후웅! 근데 왜? 원래 정답! 침샤인인데? 메뉴가 감사합니다! 기본적으로. 오오! 어이구, 아니 김치 속이네! 스르륵! 야 이거 너무 맛있을거 같아! 미쳤는데? 야 우리 잘 만들었는데? 대박이다! 내가 또 이런 건 진짜 딱지 새기거든 녹여 녹여 아니 속에다 뿌려 그거 아 나 이거 진짜 먹기 싫다 아니 아니 은근히 괜찮을 수도 있어 야 삼겹살 투입합니다 와 맛있겠다 야 근데 맛있을 거 같아 우와 이제 초콜릿이 진짜 맛있어 먹겠죠? 그러니까 맛있을 거 같은데? 설정 느낌은 해줄 거 같아 파란 눈이 있네 와 근데 소리가 괜찮아? 맛있어? 생각보다 은은한 단맛이 잡아주는데? 왜 잡아줘? 음 맛있어 맛있을 거 같아요 근데 그냥 나쁜 게 없어 쟤이가 어 근데 맛있어 와 숙여 잘 봤어 이거 뭐야? 골뱅이야 골뱅이가 왜 안 나와? 이게 좀 바뀌었나 봐 실골뱅이로 그 안에는 통골뱅이도 있어 오케이 병가 시켜주세요 괜찮다 과자가 짠 하시나서 괜찮을 거 같은데? 통골뱅보다 잡아줘 낫다 보전에서 맛있는 것도 사라지고 표정으로 바꿨어 약간 응 그러니까 오히려 단맛 나서 좋아 어때? 생각할까? 오 맛있겠다 살이 없어 칼 큰 게 있어 칼 큰 거 여기 있어 그냥 썰어 나 썰어 너 전장 먹니? 전장 먹는 것들 제일 싫어하지 않았어? 고생해서 먹으니까 맛있네 근데 너무 부끄러워 눈이 근데 반쯤 감겼어 내 거긴 제일 이빨인데 맞아 다 이빨인 거 같아 응 맛있어 보자 이야 정말 맛있어 집에 가득한다고 올라간다고 다섯 나 두고 나 두고 라셔라 이제 죽지 점심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